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접 디파이를 하면은 이거보다 당연히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늘은요. 헤이비트의 예치상품 3인방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 맞냐구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홍보 맞구요. 저는 참고로 홍보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홍보는 할러님들한테 돈이 되어야 된다. 이때만 제가 홍보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디파이라는 신세계에 접근을 해보시죠. 디센트럴라이스트 파이낸스 탈중앙금융이죠. 이 디파이라는게 사실 저도 대단히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도 개념만 알고 있는건데 간단히 말해서 그 투자자는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대신 보상을 받는 겁니다. 네 그 보상을 이런저런 코인 토큰 이런걸로 많이 받을 수가 있구요. 이거를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돈이 지갑이나 옷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돈이 경제 돌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동성 이 돈을 은행한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은행은 우리한테 예금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 국가기업 개인에게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인데 이 디파이도 얼핏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요. 암호화폐를 제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는 예금보험공사가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국가기관 이런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은행예금과 큰 차이점입니다. 초창기에는 은행예금도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은 아이고 금리가 쪼깎 떨어져서 예금금리가 15%밖에 안하지만 뭐 이런 말이 나온대요. 아 나와요. 저도 이거 봤어요. 그리고 98년 IMF 언저리만 해도 예금이자가 13%대였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돈이 모자랐고 유동성이 모자랐고 그걸 가지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투자를 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럼 당연히 수요는 높고 공급이 낮으니까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이후 IMF가 끝나고 나서 유동성은 한국에 굉장히 풍부해졌고 투자처는 그렇죠 투자처는 적어졌죠. 그래서 돈은 많은데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것은 별로 없어. 그래서 금리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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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21년 2월에는 예대금리 예금이자가 0.85%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살짝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은 디파이는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옛날 은행 비슷하게 높은 보상을 줍니다. 근데 디파이 쪽에서도 지금 이 보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상이 높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행도 그렇지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직접 디파이를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은행한테 돈을 맡기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채무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대출을 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헤이비트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이비트가 소위 이제 은행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USDT, BTC,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치 상품을 만들어놨고요. 여기는 지금 매주 보상이 지급이 되고 매주 출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율은 USDT가 9%, 비트코인이 7%, 이더리움이 6.5%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접 디파이를 하면 이거보다 당연히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은행에 예금을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채무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대출을 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한테 돈을 맡기면 은행이 설사에 대출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떼인다 하더라도 내 예금이자는 지금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채권을 사든지 P2P 등으로 대출을 하다든지 우리 친구나 친척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디파이도 리스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디파이 서비스 운영사에 먹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은행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풀에다가 돈을 넣으면 꿀꺽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디파이 서비스에 해킹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알지만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데 또는 토큰을 받는데 얘네들이 급팔악할 수도 있는 거죠. 가치가. 그리고 토큰이나 코인을 받으면 이거를 또 재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이나 이율의 변동성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직접 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접 하느냐 아니면 헤이비트한테 그 업무를 시키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리서치하고 투자자 선정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그냥 이런 리스크를 헤이비트한테 넘기고 투자자는 일치하는 자산. 그러니까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리스크만 지는 것이 좋은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지금 매우 귀찮거든요. 저 사실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시간이 소요된 일이 많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 상품에 가입을 할 건데 어떤 상품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 투자자는 예치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리스크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세 개의 코인이 급할하기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를 할 거야. 5년, 10년, 20년 하고 일시적으로만 발토막 나는 거 크게 상관없어 하면 그런 보유를 하면 그건 리스크가 아닙니다. 자, USDT 경우에는 지금 US 달러와 1대1로 페그가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그가 유지가 가능한가.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잘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USDT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사리 장난을 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그리고 페그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달러화가 원화 대비 팍팍 떨어진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1240까지 갔다가 1210까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USDT로는 약속된 9%가 계속 따박따박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US 달러가 원화 대비 15% 떨어져 하면은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헤이비트는 이런 걸 본다고 하고요. 일단 여러 풀의 분산 투자 효과를 당연히 즐기고 코트 오디트가 있느냐 이런 걸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디파이 풀들이 해킹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감사 같은 걸 받았는가 이런 걸 좀 꼼꼼히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킹 이슈가 지금까지는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TVL이 한마디로 이 풀이 운영하는 자산인데 이게 지금 일정 수준 이상인가 이런 걸 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이고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상 뭐 이 정도를 본다고 하고요. 참고로 요즘은 뭐 커브라든지 마켓다오, 라이도, 앵커 뭐 이런 디파이 풀들이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앵커라는 곳에서 네 USDT 디파이를 하면은 9% 이상 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제가 얼핏 들었고요. 물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헤이비트 자체가 사기꾼이면은 이 모든 것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9% 줄게 하고 그 돈 전부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면은 이제 그지같이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여기도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그런 은행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좀 있죠. 국내 유수 VC에서 총 460억 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자금력이 풍부합니다. 특히 그 작년 12월 올해 1월에 합쳐서 한 34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신문기사 같은 거 좀 보니까 네 물론 제가 그 관계자니까 아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여기 지분이 있고요. 심지어 이 기업 생길 때부터 제가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중립은 아니다. 저도 지금 당연히 편향이 있습니다. 저희 사람들 꽤 잘하거든요. 여기 CEO 이충혁 그리고 우리 김단태 선생님 이 두 분이 이 업라이즈를 이끌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물론 100명 직원도 있고 구멍깔기도 아니고 실체도 있습니다. 사무실 여러 번 가봤어요. 그리고 회계법인을 통한 고개 예치 자금에 대한 정기적 자산 실사도 했습니다. 그 자산 실사 내용은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치 상품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헤이비트가 가진 자산이 네 이거를 커버하기도 하고도 남는 정도의 자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얘기고 1년 2년 3년 후에 헤이비트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저도 이런 게 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왜 USDT 이율이 BTC 이더리움으로 더 높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이율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지만 이 바닥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이율이 더 낮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보통 그 달러화 대출이 저기 우간대 대출보다 당연히 금리가 좀 더 낮습니다. 네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미국 국채가 우간다 채권보다 우간다 국채보다 금리가 더 낮죠. 비슷한 논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USDT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할 거면 이거를 이제 헤비트한테 맡겨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을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는 직접 디파이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트래블 룰이라는 게 생겼죠. 3월 25일 귀찮은 거 이게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송금 시 이제 그 헤비트 지갑 주소를 해당 거래소에 등록을 하면은 별 이슈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트래블 룰이라는 게 국내 거래소에서 그 암호화폐를 어딘가 송금을 할 때 그 송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보낼 때는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 암호화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이태럿 같아서 좀 찾아보세요. 트래블 룰 이런 거 내용은 자 그래서 너 강원국은 어떻게 투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USDT 예치 상품 보유를 좀 대폭 많이 늘립니다. 예 몇 억까지는 가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저런 현금도 많이 쌓여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11월 4월에 주식을 헤비하게 하고 5월 10월에는 많이 뺍니다. 예 근데 많이 빼기 전에 이미 좀 많이 손절한 그 기업 그 뭐야 주식들이 이번에 꽤 있었어요.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보통 20% 이상 떨어진 것들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4월 전에 이미 손절한 주식이 있어가지고 현금이 좀 많이 쌓여 있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11월부터 3월 17일까지 예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인데 네 장은이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네 퀀트를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버티면서 중간에 손절을 날아간 기업들도 꽤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어쨌든 저는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어디서 9%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치 상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USDT 예치 상품으로 갑니다. 저는 USDT는 US 달러와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늘 원화, 외화, 분산 투자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US 달러 보유하면서 돈 좀 벌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SDT를 장기 보유하면서 높은 이자 받는 셈치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BTC와 이더리움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냥 점버 그냥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근데 얘네 이거를 보유를 했다고 치면 저를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장기 보유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암호화폐는 트레이딩하는 데 쓰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USDT는 달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중에서 헤이비트 리스크가 가장 크고 USDT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늘 모든 걸 할 때 리워드와 리스크를 분석을 해야겠죠. 어쨌든 리워드는 아주 명확합니다. 9%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주별로 쌓이고 주별로 복리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9%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아주 클리어한데 리스크는 헤이비트와 USDT가 있는데 나는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헤이비트에 있는 신뢰는 높은 편이고 여러분들은 그 신뢰가 아무래도 저보다 더 적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양반도 5년 동안 옆에서 봤고 여러분들은 안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헤이비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이런저런 선물이 좀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고 10만원 받자 이런 추천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더리움 예치상품 가입할 때 할투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더 큰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효석 선생님 그리고 알고란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십니다. 두 분 다 요즘 최근에 업라이즈의 직원들이 되셨죠. 요약을 하면 어차피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할 거면 예치상품으로 수익 확대 가능하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헤이비트 말고도 업비스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 디파이라는 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얘 또는 얘 또는 얘를 유동성으로 제공해가지고 그 대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초창기라 보상이 높습니다. 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자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직접 하느냐 헤이비트에 맡기느냐 이런 것도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안 하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직은 헤이비트는 자금력이 확실히 풍부합니다. 지금 돈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 벤처 캐피틀도 이런저런 실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완전 바보들은 아닐 거거든요. 340억을 갖다 박으면서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현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제가 현금이 좀 많기 때문에 USDT를 이번에 대폭 확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강원국 따라할래. 강원국이 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실사를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리 봐도 좀 미심쩍어. 지금 이게 펀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왠지 사고 날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는 당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중립이 아니잖아요. 저도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저는 이걸 하면은 높은 확률로 요 약속한 이자를 받고 해피엔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엔 유익했습니다. 일단 다이렉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유익한 영상이죠.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